맛은 있겠다, 색깔이. 색깔이 장난이 아니야. 야, 얘 살 끝내준다. 쓱쓱 사는 소리가 벌써 맛있네. 이게 회초밥을 딱 들어가면 7자가. 이게 들어가면 한 점에 1만 2천 원을 매서. 한 점에 1만 2천 원을 매서. 한 점에. 자연스럽게. 아, 공인비 받았네, 1만 5천 원. 그리 시작. 그리 시작인데? 그따 회를 그냥 올려. 여기다 회를 올려줄까?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, 그래, 그래. 회 접수 대신 그거 봐야죠, 그거. 여기 태훈아 맞지? 이거 봐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림 같다. 위에 간격을 좀 맞춰주셔야 돼, 위에 간격을. 다리 위로는. 야, 여기 이거 마무리해라, 와서. 아, 이거 먼저. 또 우리 중요한 거 있잖아, 항상. 실자 참돔한테는. 여기. 이런 고추냉이가 어울리죠. 아이, 최고지, 최고지. 최고지, 최고지. 그렇죠? 이렇게 해서. 뭘 없이? 듬뿍. 이 와사비가 잘 어울려. 최고지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건 이걸로 땡이야. 더 이상 손 대면 안 돼. 아,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녔네. 어묵탕 다 됐고. 여기도 고등어 조림 거의 끝. 네. 돼지 부르치기 끝. 매운탕 끝. 매운탕 끝. 도마가 큰 게 없다고 해서 거기다 올린 거야, 그냥. 거기에 완벽한 아트입니다. 고등어, 아까 그렇게 꼴비기 싫더니 참 맛있어 보이긴 하네.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. 이 경기 온께서 저렇게 분장까지 해서 가발은 써본 사람만 압니다. 저거 12시간 이상 쓰고 있으면 지진납니다. 정말 지진납니다. 뭐 한 점 해주시죠, 선생님. 해를 한 번 드셔보시죠. 제가 직접 먹겠습니다. 원하는 부위를. 아, 이거. 형이 등 돌리고. 등 돌리고. 등 돌리고. 몰라. 늘 맛 표현이 같은 듯 새로워요. 이삭 같은 듯 새로웠단 말이야. 같은 듯 새로워. 이삭. 자, 그러면 우리 추성훈 선수와 우리 실자 참동을 한 번 씹고. 네, 진짜 이게 저는 회는 일반에서 이빨 먹었거든요. 이빨 먹었거든요. 맛은 정확하게 알아요. 고추 향이 듬뿍 하세요. 어때요? 어때요? 진짜 어때요? 진짜 어때요? 진짜 맛있어. 오이식, 오이식, 오이식. 오이식! 오이식, 오이식, 오이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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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식.